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 참 업로드가 제가 굉장히 좀 늦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기천낚시터에 제 고프로를 빠트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업로드 영상들이 있었는데 다 날라가 가지고 더 좋은 걸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좋은 퀄리티로 영상을 찍을 테니 많이 봐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어복 충만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핵독 스피싱 렛츠고 캐니파라 캐니파라 뒤에 아 터졌다 터졌다 이제 시작 아 오 나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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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게스트 유작이를 소개합니다 유작이 인사 한번 해 생인사 아니 저번에 다 생투어승만 하는데 아 오늘은 안 빠질 거야 혜성이랑 같이 있었을 때 빠졌으니까 오늘은 이쪽 다리는 안 빠져 이건 원체 세기 때문에 절대 안 빠져 코프로가 이거 다 해서 한 50만원 들었지 안 추워 패니크라 아까 떨어뜨렸었는데 터졌어 패니크라가 또 있어? 많아 그렇게 훔쳐 가도 돼? 안 돼 저번에 너무 훔쳐 온 것 같은데 한 몇 개 없어진다 왔어 오케이 오늘 패니크라야 패니크라 아아 자기야 자기 말 시켜가지고 집중 못했잖아 스태프 잘 못해도 돼 그런 것 같아 다시 한번 패니크라 DR 오늘 잘 나올 것 같아 뭘로 하고 있어? 웜? 바텀 로어로 한번 써볼까? 더블 클러치 더블 클러치로 가보자 터클 오랜만에 쓴다 터클 터클에 나와줘야 되는데 어머니 덩ule 그래서 반응이 없네 저 덩이라도 반응이 없어 도나 도나 도나를 한번 해봐야 해 도나 KO 너 맛있어? 나이스 빠졌다 그래서 패러 왜 그래 다 했어 나한테 훅 쌩 이야기 하더니 빠트려면 어떡하니 어필 컬러에 반응을 했다 몇 카운트 해서 6 6이면 거의 한 1m권이네 아 6치네 입술 들어오네 조금 아까보다는 아까는 좀 바닥에 있더니 지금 좀 떴네 오케이 6카운트 조금 바닥 다시 바닥으로 가봐야 돼 살살 요 밑에 뭐가 걸리는 게 있다 발압 2-3m 정도 아 걸렸다 바텀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와 떨어지는 거 받아 먹었다 턱턱 하면서 8카운트 해서 얘는 좀 묵직한데 오 좋아 좋아 요정도 사이즈가 딱 돼야지 그지? 오케이 고맙다 왜? 롱패딩구 방구를 껴는데 냄새가 너무 올라오는데 뭐? 뭐? 아 롱패딩구로? 어제 술을 어우야 냄새한다 새해부터 왜 그러냐 좋은 날에 대박이다 하하하하 시비 다 트렌드로 왔어? 나이스 빼 그냥 바늘 빼기 바늘 빼기 아 손이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야 여유 야다 아 자기야 허리춤에 못 가야지 그렇지 대성이가 잡았으니까 형광색으로 나도 형광으로 아 사료 뿌려주시는구나 사료 뿌리면은 탑에 반응 잘 하더라 저번에 보니까 탑 막 때렸어 탑 써야겠다 이제 재밌어 사료 뿌리면 타버터 더 있어? SS? 그거 슬로우 싱킹인데? 가라앉는 거야 타버터를 써보자 데카미치 사료를 뿌렸으니까 타버터 먹어라 얘들아 안 먹어 왔다 먹었다 봤어? 나이스 나이스 역시 데카미츠 사버터 아우 사이즈가 공기 마셔 공기 마셔 공기 마셔 가만있어 안 터진게 다행이다 근데 왜이렇게 아우 왜이렇게 아우 됐어 됐어 으응 아 반을 나갔어 아 아 아 아리